우리 다같이 전해바랍시다 12시에 만나요 현직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님 배워주세여 아벤 아버지 우리 술 여기까지 우리 다같이 전해바랍시다 12시에 만나요 현직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님 아버지 우리 술 여기까지 우리 다같이 전해바랍시다 12시에 만나요 현직 현직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님 거의ienda 현직 목사님 현직 목사님 은혜 이 현직 형 12시에 만나요 현직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님 현직 목사님 현직 목사님